음악 자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유수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시험장으로 향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참 시간이 아속하죠 그죠 음 자 마지막 정리 파일 핵심 유학 파일을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 제재 데이터 통신까지 조금 전에 업데이트를 모두 했는데 끝장 특강 강의실에 업로드를 했어요 자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번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는 파트 포함해서 제가 쭉 그냥 시험장 가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요약을 해놓은 그러한 요약집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특이한 내용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시험장에서 그 두꺼운 교재 펴놓고 보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 꺼내놓고 보시라고 사실은 작년에 작업해놓은 파일이 있어서 거기서 또 출제된 것들 빼고 이번에 출제된 것 조금 더 추가하고 해서 만들어드릴까 하다가 자 이게 또 만들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보일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게 편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북 에디터 분이 따로 계신데 또 이거 혹시라도 또 오류 생기거나 하면 안 돼서 또 제가 직접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 이제 손이 안 움직여요 손이 저려서 그래서 데이터 통신까지 올렸는데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2권 쪽은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소프트웨어 공학 쪽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정리를 하신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 물론 만들려면 편집을 더 하겠는데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또 소프트웨어 공학 이쪽은 그림이 많다 보니까 편집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이 이후에 보시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거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리하시는데 좀 편하라고 만들어 드렸던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3과목까지만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통신까지만 업데이트 자 3과목만 업데이트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이고 자 남은 시간 주로 이제 우금 쪽을 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시면서 이 커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일 시험장 가시기 전에 오늘 이전에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심환을 전날 먹고 자고 아침에 또 시험장 가기 전에 청심환을 또 먹으면 왕청심환 긴장하거나 이런 떨림이 덜하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좀 많이 떨리실까 봐 청심환이라도 좀 오늘 드시고 주무시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또 하나 드시고 가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물론 뭐 맞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맞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준비물 미리 챙겨 두셔야 됩니다 시계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용 사인펜 반드시 챙기시고 시험장에 절대 늦어서는 안 돼요 이전 모의고사 때도 저희가 우리 시뮬레이션 해봤지만 미리 가서 적어도 30분 전에 도착을 하셔서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에 응하셔야지 막 시험 2, 3분 전에 들어가서 정신 없는 상태에서 시험 응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 당락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시험장에 미리 가시라고 하는 거 게다가 본인 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의 어떠한 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익숙치 않으니까 미리 시험장 잘 파악해 두셔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내일 미리 시험장 안 가보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출발을 하셔서 30분 전에는 시험장에 입시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공부 다 못했는데 이번 시험 포기해야 되겠다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일 시험장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다 할지라도 시험장을 한번 경험해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에 시험장 안 가신다고 큰 거 하실 거 아니잖아요 경험 삼아서라도 꼭 가세요 아시겠죠 가셔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소중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개리직 시험은 워낙 변수가 많은 시험입니다 시험장에도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잘 보시고 생각지도 않게 또 정말 찍어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우리 100일 전에 제가 천재 특강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우리 펜싱의 박상영 선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역전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누구나 떨려요 지금 본인만 떨리겠어요 누구나 떨리고 누구나 지금 눈에 안 들어옵니다 카페나 저희 사이트에 글들 올라오는 것들 다 봐도 당연한 거죠 시험 전에 떨리지 않고 술술 공부도 잘 되고 자신감에 충만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모의고사 등록도 잘 나오고 완벽하게 공부한 것 같아도 시험 전에는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분들도 시험장에서 잘못 실수하면 정말 사소한 거 하나로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이 여러분들 시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생각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꼭 이겨내셔야 되겠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시험은 운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까지 시험장 나오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신 모두에게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도 기도 드리고요 하나님 예수님 아바사바신 알라신 있는 신은 다 불러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꼭 가는 사인뱅 끝마다 정답으로 이끌어 달라고 제가 꼭 기도를 할 테니까 내일 여러분과 행운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지막 인사는 오늘 아니죠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가 남아있습니다 에필로그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될 건데 제 강의를 수강하신 모든 분들이 웃는 기쁜 마음으로 에필로그 강좌를 보지는 분명히 못 하실 거예요 합격자 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당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시간 관리 사소한 거 하나도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A형 B형 나중에 나와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A형 B형 마킹을 했던가 수험번호 제대로 마킹했던가 뭐 이런 거조차도 당황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납니다 시험장에서 OMR 카드 받자마자 감독관이 잘 안내를 해주겠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킹하시고 확인하시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려요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데 만약에 정말 실수를 해서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리면 수험번호 저희 사이트에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본인 이름하고 지금 응시하신 이름하고 다르신 분들 2018년도에 이게 달라서 저는 사실 제 동생 걸로 수강을 했어요 저희 신랑 아이디로 수강했어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면접특강에 못 오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름이 다르신 분들은 반드시 수험번호 입력하는 거 입력을 하셔서 검증이 되어야만 합격하시고 면접특강 이번에도 또 작년보다 더 강화된 면접특강으로 여러분들께 필기 합격하신 분들과 함께 할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입력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입력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시험 끝나고 나오시면 이제 저희 사이트에 와보시면 합격 예측 서비스가 가동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 체크해 오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실 수 있어요 따라서 시험지에 정확하게 무엇을 정답을 했는지를 꼭 체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정답을 입력하시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답을 오정사 본부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물론 시간은 6시라 그러지만 그 이전에 매년 보면 이전에 일찌감치 정답 발표를 했으니까 정답 발표가 되면 정확한 정답을 저희가 입력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정확한 합격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개리지역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은 분들이 우리 유상통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그만큼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합격일 이전에 어느 정도 합격선이 나올 수 있을지를 저희가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내일 가동할 거니까 시험장 끝나고 오시면 꼭 입력을 해주세요 자 가급적이면 내일 입력을 다 해주시면 좋겠죠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꼭 또 여러분들도 뭐 장난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리거나 해서 걸러내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건데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킹에 나오신 체크해가지고 오신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셔서 전국 권역별로 합격 예상 점수를 저희가 예측하는 시스템을 내일 가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내일 그리고 오전에는 시험장 가는 길 제가 유튜브로 계속 켜놓고 생중계하고 있을 겁니다 가시면서 긴장되시면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켜놓으시고 소리는 듣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가끔 유수 얼굴이라도 보면 조금 그나마 안심이 되잖아요 덜 떨리잖아요 그죠 내일 시험장 가실 때까지 제가 유튜브로 계속 들어가시는 순간까지 혼자 떠들고 있을 테니까 시험 잘 보시라고 응원해 드릴 테니까 모든 분들 다 불러드릴 수 없을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한 분 한 분 제가 불러드리면서 시험 잘 보시라고 격려 좀 해드릴게요 내일 그래서 아침부터 오늘은 이제는 제가 답변 게시판 계속 이제 답변을 달 겁니다 쭉 계속 달 거고 밤 늦게까지 새벽 3시든 4시까지든 깨어 있으면서 계속 답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도 주시고요 전달해 드릴 사항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시간 바쁘신데 그동안 참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결실을 거둘 시간이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잘 시험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신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시험장 가 계시는 순간 저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신술을 써서 시험장으로 다 그냥 가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시험장 들여 보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유튜브로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잘 정리하시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오늘 어느 정도 시간 되면 푹 주무세요 그래야 내일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 참 짠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시는 항상 이 맘때쯤 되면 아 참 짠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화이팅!